엠넷이 선보인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, 노홍철이 진행하는 싱어게임은 안테나 뮤직, JYP,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등 각 소속사 가수들이 노래 대결을 펼치고 청중단은 우승할 가수에 베팅을 하는 음악 프로그램인데요. 케이빌과 G-드래곤, 원더걸스의 예은 등 청중단을 웃고 울게 만드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가수들의 매력이 화제입니다. 오늘은 싱어게임에 대해 중국어로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대화입니다. 붙여서 대답 보실까요? 두 번째 대화 나갑니다. 대답 보실까요? 나 잘시의 진정한 가수 나 그것 잘시의 뭐뭐야말로 진정한 진정한 가수 붙여서 나 잘시의 진정한 가수 그거야말로 진정한 가수지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. 오늘의 퀴즈입니다. 외모나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 그게 바로 진정한 가수가 아닐까요? 그거야말로 진정한 가수지 중국어로는 나 잘시의 진정한 가수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